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에 나서면서 6달 남은 미국 대선이 전직, 현직 대통령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.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. 형식은 대학 졸업식 축사였지만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서슬퍼런 비판이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습니다. 지난 9일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혼란투성이 재앙이 됐다며 미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탄핵의 빌미가 됐던 러시아게이트는 전임 정부가 조작해낸 것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의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.